이거 대박인데? 아키추! 이거 내 스타일이네. 와 이거다. 아자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요새 아샤추에 의해서 아망추가 또 유행을 하고 있죠. 이디야에서는 아예 아망추 메뉴가 나오기까지 했더라고요. 달달한 아이스티에 그냥 망고까지 들어갔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음료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다추. 아자추 뭔지 아세요? 약간 욕 같은데요? 아가 리모트. 아이스 티에 다 추가해보겠습니다. 냉동 과일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냉동 과일들을 아이스티에 한번 추가를 해서 또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망추보다 훨씬 더 맛있는 냉동 과일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과일 있어요? 체리 있나요? 체리 찾아봐야 돼요. 망고랑 그나마 비슷한 홍시 같은 거? 홍시. 홍시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홍시 다행히 있어요. 준비하고 올게요. 아이스티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복숭아 아이스티를 사용할 건데 이것도 브랜드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긴 해요. 저희가 오늘 사용할 거는 민트라벨 복숭아 아이스티를 사용해볼 겁니다. 립톤이나 다른 제품을 만드셨을 때는 저희가 맛보는 것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테스트가 아니라 지금 먹방 유튜버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 지금 이 암왕추를 비롯한 아이스티 지금 13잔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먹어보면서 맛이 어떤지 간략하게 이거 어떻게 먹었거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정말 괜찮은 것들 베스트도 뽑아서 정말 이거는 메뉴 출시해도 괜찮겠다. 그런 것들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과 함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스푼을 준비해서 이제 컵핑하듯이 이렇게 한 잔잔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암왕추를 먼저 먹어봐야겠죠. 맛있네요. 냉동과일 중에 정말 과일만 먹어도 맛있는 게 이제 망고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스티 들어갔을 때도 과육을 먹는 재미도 있고 이 아이스티가 약간 새콤한데 얘가 달달함까지 그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보통 그냥 아이스티보다 좀 풍미를 주는 암왕추 훌륭합니다. 이건 근데 뭐 다들 아시는 맛이니까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 닭달추 딸기가 들어간 아이스티입니다. 딸기의 향이 살짝 나긴 하는데 그렇게 잘 못 느끼겠어요. 아직은. 이 시려. 그러네. 냉동 딸기는 별로네요. 냉동 딸기가 청으로 담가 먹거나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맛있는데 그냥 이 냉동 딸기 자체를 씹어 먹으면 단맛은 없고 일단 새콤한데 이빨이 시리고 그냥 아이스티랑 딸기랑 잘 안 어울리는 느낌? 따로 도는 느낌이 들어서 기대했던 것만큼은 저는 별로였어요. 그 다음에 아석추 석류입니다. 석류. 냉동 석류예요. 치 좀 뱉고 올게요. 근데 이거 괜찮은데? 약간 좀 버블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응그레 잘 어울리네요. 근데 석류 아이스티도 있지 않아요? 어 있지. 일단 이게 냉동인데도 이렇게 씹을 때 석류 아래 톡톡 터지면서 석류의 집이 톡톡 나와서 씨 좀 뱉고 올게요. 석류 괜찮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먹다가 계속 씨를 뱉는데 아 좀 귀찮긴 해요. 석류는 일단 괜찮다. 또 아까 뭐 먹고 싶다고 했죠? 체리요. 체리. 체리 또 여기 있죠. 체리. 뭔가 체리콕도 인기 좋으니까 맛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그러네. 듣고 보니. 지금 보이세요? 아이스티가 빨개졌어요. 맛있을 것 같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체리 맛이 엄청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서 체리를 같이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 대박. 씨가 없어서 좋아요. 근데 기대보다 별로네. 이게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냉동 체리는 아마 품종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씹었을 때 뭔가 우리가 생 체리를 먹었을 때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체리의 그런 풍미와 과즙과 그 아삭아삭 그 맛은 없고 약간 새콤한 맛이 좀 강하게 느껴지고 근데 색깔이 좀 잘 나서 좀 색감을 내면서 약간 새콤하게 더 즐기시고 싶으면 체리도 추양에 따라서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홍시 먹고 싶다고 했죠? 네. 홍시입니다. 홍시. 이 홍시는 이제 통으로 나오는 냉동 과일인데 이게 너무 크기도 하고 또 냉동 과일이 너무 크면은 잘 이 아이스티에 배가 나오지가 않아서 좀 잘랐어요. 커팅한 홍시입니다. 이게 비주얼이 좀 신기하다. 기본적으로 약간 달달한 과일들이 새콤한 아이스티에 들어가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망고랑 식감이 좀 비슷할 줄 알았는데 다 녹아버리네요. 이거 되게 흐물흐물해요. 근데 맛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음료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 14온즈 잔의 과일을 부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한 150정도씩 넣었어요. 무게로 따지면. 좀 과하게 좀 많이 넣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홍시 같은 경우에 좀 너무 많이 넣어서 약간 좀 죽처럼 보여가지고 이런 걸 좀 조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일에 따라서는. 멜론. 아 이 색깔 예쁘다. 누가 왜 오이 넣었어? 오이요? 소리가 오이긴 했어. 소리부터 오이요. 맛도 오이인데? 냉동 멜론 자체가 진짜 생멜론의 그런 부드럽고 막 달콤함이 없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냉동인데 이렇게 막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아삭아삭해 씹히는 그런 식감은 좋은데 이게 아이스티랑 먹었을 때 과연 오이 먹는 느낌. 뭔가 따로 넣는다. 달콤한 아이스티를 먹고 앞에 그런 달콤했던 거를 얘가 흡수를 다 싹 해가지고 끝맛이 조금 좋진 않다.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좀 재밌는데? 배부러질 거야. 배는 부르는데 이거 언제 다 먹어 이랬는데 하나하나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아자츄에는 자몽입니다. 자몽. 자몽 맛있을까? 이거 대박인데? 내 스타일이네. 달달한 아이스티를 먹고 이렇게 싹싹한 함으로 딱 마무리를 해주니까 굉장히 뭔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괜찮은데요? 아자츄. 아자! 이것도 되게 기대되는 과일 중에 하나죠. 청포도는 여름 과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청포도가 겉에 막 이렇게 흰색 이거 이거 당도가 배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겉에 묻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상한 거나 곰팡이 아니에요. 음...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아요. 이 아이스티 맛에 묻히지 않을 정도로 단맛이 있든가 쌉싸름함이 있든가 뭐 새콤함이 있든가 그 중 하나는 돼야 되는데 이 당도나 그런 맛이 강하지 않은 애들은 그냥 아이스티 맛에 다 죽어버려가지고 잘 어울려지지가 않네요. 얘는 아키추. 얘도 좀 잘라서 넣어주지 그랬어. 이거 지금 어떻게 먹으라고 이만한 걸 넣어놨어. 아 일단 이게 과일이 크다 보니까 약간 다 녹지도 않고 이두시랍고 너무 엄청 시네. 찜 표정이 나오신 거 같아. 아 약간 눈물. 왜 이렇게 쉬어? 안 어울리진 않을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새콤해서 조금 이건 커팅을 해서 넣거나 아니면 슬라이스를 해놓으면 오히려 예뻐 보이지 않을까? 키우의 단면을 좀 보여주면 좀 더 예뻐 보일 수는 있겠다. 이게 뭐지? 라즈베리. 아 알아추. 아 이거 제가 만들면서 제일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게 라즈베리는 이제 냉동이라도 향이 진짜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향이 향부터 달래. 그리고 빨간색 과일이 들어갔을 때 일단은 아이스티 자체가 빨개지잖아요. 이렇게 빨간 것도 매력이고 향이 일단 남다르다. 대박 맛있다 이거. 근데 이거는 과육을 안 씹어도 맛있네. 맛이 우러나요? 엄청 우러났어. 이 라즈베리 자체가 과육도 좀 작고 되게 잘 풀어져서 그런지 맛이 되게 많이 우러나서 과육을 이렇게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과육을 이렇게 많이 안 먹어도 아이스 자체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색깔도 변했네요. 체리처럼. 그치 빨갛지? 아 이건 이름도 알아추 괜찮잖아. 알겠다. 알았쭈? 알았쭈? 이거 먹을래? 알았쭈? 아살춘. 맛이 배어 나오긴 한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괜찮네요. 살구가 과일 자체의 맛이 우러나서 맛있다기보단 이 식감이 냉동살구가 쫀득쫀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는 맛이 있네. 망고랑 비슷해. 망고는 그래도 조금 풀어지는데 얘는 더 쫀득쫀득해. 먹기좋게 잘라서 넣으면 이게 쫀득쫀득한 식감 때문에 반응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파추. 진짜. 매력있지 않아?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일단은 이게 노란색이 들어가서 비주얼 자체는 나쁘지 않고 얘도 냉동과일의 그 단향이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파인애플에. 와 이거다. 이해가 안 가네. 아망추 이겨요? 이디아에서 왜 아망추를 출시한 걸까? 이거 안 만들어봤나? 근데 파인애플 자체가 달달하면서 새콤함도 있잖아요. 근데 향도 되게 파인애플의 그 단향이 막 올라와서 야 이거 베스트인데? 이거 안 먹었다. 아투츄. 트리플 베리가 들어간 거예요. 블랙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세 가지. 이것도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사실. 색깔이 굉장히 진하죠? 와인 같은. 이게 트리플 베리의 그런 베리류의 색깔들이 쫙 빠져나와가지고 진짜 엄청 강하네. 근데 이거 굉장히 매력있는 색깔과 또 과육 자체가 세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풍성해 보여요. 이것도 라즈베리가 들어가서 라즈베리의 맛이 굉장히 강하고 블루베리, 블랙베리의 밑에 깔아주는 그런 은은한? 그런 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이게 트리플 베리가 요거트 스무드로 했을 때 진짜 맛있거든요. 요거트 스무디에 얘만 조금 넣고 갈면은 색깔도 보라색으로 되게 예쁘게 나오고 매력있는 냉동과일인데 아이스티도 나쁘지 않아요. 자 저는 13잔쯤 다 마셔봤는데 우리 팀원들도 1위야 먹어야지. 한번 먹어보고 우리가 각자 한 3가지 정도 베스트를 뽑아봅시다. 오 근데 재밌다. 망고부터. 얘 망고는 진짜 맛있다. 음 아팠쭈. 괜찮은데요? 카페에서 팔 거 아망치만 팔지 말고 어차피 시리즈로 이렇게 생선을 파는 거 괜찮지 않나? 초초 약간 베라처럼 오 골라먹는 게 있네. 베스트 킬러베스. 그리고 좀 잘 어울리는 걸로 섞어도 될 것 같아요. 음 맞죠. 네 이제 팀원들과 함께 다 테스트를 마쳤고요. 6잔의 스티커가 붙었거든요. 아 1등이 없네. 다 한 장, 두 장이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파주. 이건 진짜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딱 우리가 먹은 양도 좀 표시가 나왔는데 이거 제일 많이 먹은 거 보면은 이게 맛이 정말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는 아라추. 이게 저는 색감도 예쁘고 일단은 과육을 먹지 않아도 이 음료 자체가 맛있어서 그리고 이게 지금 한 150 정도를 넣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안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 50 정도? 그 정도만 살짝 넣어도 굉장히 맛을 잘 낼 것 같아서 카페에서 의담없이 냉동과에 조금만 넣어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아라추. 마지막 하나는 요거. 아망추. 역시는 역시다. 맛있네. 그래서 여기 3개를 저는 뽑았습니다. 이거는 누가 뽑았죠, 이거? 아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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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채기 아니에요? 아채추. 너무 새콤해가지고 별로라고 하셨는데 저는 맛있었거든요. 윤희는 예전부터 자몽 비교할 때부터 되게 강한 맛. 새콤하고 막 강한 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 역시 그 취향은 다르구나. 생각보다 안 달아가지고 안 달고 새콤해서 좀 맛있었고 그리고 국물이 맛있어요. 국물이? 그것도 약간 체리향이 잘 나와가지고 국물 말고 음료라고 표현을 해줘요. 체리도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저도. 제가 어쩌다보니 빨간색만 3개 붙였는데요. 아 아채추? 라즈베리랑 석류요. 아 석추? 근데 라즈베리도 약간 체리랑 비슷한 매력으로 맛있었고 석류는 씨가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씨가 없었으면 나도 이거 뽑았을 텐데. 씨가 너무 아쉽고. 이거를 씨 뱉는 통을 따로 들여가지고. 전 아망추. 진짜 그냥 맛있었어요.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게 또 맛있다고 느낄 수가 있죠. 자몽. 아 자몽. 나도 이거 자몽 고민했었는데. 뭔가 달달한 것보다 다른 맛이랑 아이스티랑 먹었을 때에도 맛있을 수 있구나를 좀 느낀 것 같아요. 하나는 아파추. 이거는 그냥 약간 비타민 충전하는 느낌. 달달하고 새콤하고. 식감도 좋아가지고 저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는 이런 실험이었고. 아 망추를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카페들은 단순히 그냥 이거 하나보다는 냉동과일 두세 개 정도 좀 구비하셔서 이렇게 시리즈로. 그래서 이제 골라먹는 재미가 있게 그렇게 해놓을 거 괜찮겠다. 패션 우르츠 해볼 거예요. 저 패션 우르츠 씹어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 그러니까. 2부? 지금 저희는 이제 그 파우더를 활용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아이스티 고급스럽게 먹는 버전이라는 그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티백을 우려서 냉동과일 이렇게 함께 넣어서 먹어도 굉장히 정말 달지 않으면서 고급스럽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냉동과일로 이렇게 한번쯤 만들어 두셔도 재미있는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 한 잔씩 할래?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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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이 여기에서 의상적입니다. 앞으로는 아이스크링하는 배전의 annotation 안녕하세요 ychus 이거 그거에게 뱉완 구독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